오늘은 이케아를 갈 건데 뭐 입을지 아직 못 정했어요 오늘은 앞머리를 깔 거라서 바울과 화장품을 가지고 올게요 빙쿠토끼를 잘 찝었는데 못생겼다 지금 손에 봉수감을 들이게 해가지고 아직 손에 붉은기가 다 안 빠졌거든요 다 붉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빨개요 짠 오늘의 화장품 대충 할 거기 때문에 오랜만에 화장하는데 대충 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할까 고민 중이에요 적당히 대충 해야겠고요 껀? 그럴까? 짠 해봅시다 눈썹 정말 안 했더니 보이세요? 우와 싱거 우와 싱거 와 싱거 와 싱거 기초 끝 일단 트럼핑 립밤을 발라놓을게요 클로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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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블 vibes 귀찮으니까 대충 키바 여기서 바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색깔 두 번째 색깔 바를 거예요. 티가 많아. 좀 멀리서 해야겠다. 아까 썼던 블러셔로 한 번만 더 칠해줄게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을 닦아줍니다. 이 색깔을 닦아줍니다. 이 색깔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사용하자마자 그리고 또 공급적인 제품 등으로 제거하러 모를 지켜봉! 제거해주세요 나중에, 나중에 대충 합시다 끝! 두껏 쉬딩은 한 듯 안 한 듯 하지마 예뻐요 그냥 끝! 너무 끝인가? 눈썹을 안 그릴 거니까 줌 이렇게 해주고 헤어라인을 예쁘게 잡아야죠 왜냐면 오늘은 앞머리를 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마 이마를 예쁘게 잘 가운데가 동그래보이게 해야 돼요 가운데가 동그래보이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떠야 줍니다 눈썹은 귀찮으니까 눈썹은 귀찮으니까 이게 안 빠져요 들어가가지고 끝합시다 뷰러만 할까요? 렌즈 아 렌즈 끼고 렌즈가 렌즈 끼고 불러 가고 렌즈가 렌즈 끼고 불러가면 꼭 렌즈 끼고 렌즈가 마사카라 할까말까 고민인데 안하겠습니당 눈썹이 없으니 허전하긴 한데 보충하고 고데기를 해줍시다 이런 화장대를 다 치우고 올게요 앞머리 고데기를 하고 일단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오늘은 꾸안꾸이기 때문에 옷은 그냥 안고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모르겠다 카라티를 입을거에요 카라티를 입을건데 라코시티가 왜 이렇게 해석처럼 나오지? 더러운 옷처럼 나오지? 라코시티가 있고 마이키가 있고 이거 트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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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코시틀을 입어야겠어요 이렇게 입으면 반바지를 입을거고 날씨가 더운거 같은데 오늘? 한테도 라코스도 입으세요 오늘 더울까 추울까? 이렇게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초점! 잡혀라! 초점! 잡혀라! 초점! 어머 왜저럴까? 됐다! 이렇게 입었는데 그냥 반팔을 입을까요? 반팔에 긴바지를 입을지 긴팔에 반바지를 입을지 고민이에요 일단 여기에는 반바지를 입어보고 올게요 세트 공개 반팔에 긴바지를 입은 거 같아요 반팔을 찾았습니다 이거를 잠가야 예쁠 거 같아요 일단 하나는 잠그고 안에 티가 너무 많이 보이면 또 안 예쁜데 이거 어떡하지? 괜찮은가? 지금 방 정리 중이라 방을 새로 꾸미고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베란다에 넣어서 베란다를 드레스룸으로 만들건데 베란다가 정리가 안 돼서 이것도 지금 꺼내놨고요 지금 전신 거울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그만 거울과 화장대로 거울을 봅니다 햇빛이 많아요 예쁘군 얼굴이 날아가요 헤어라인이 너무 웃겨서 고데기를 해주고 헤어라인 정리를 해볼게요 옷은 대충 이렇게 입는 걸로 고데기를 가지고 가야겠군 너무 높은 거? 대충 이렇게 해줄게요 그냥 고데기를 가지고 가야겠군 고마워 고마워 앞머리 까기 성공 근데 여기가 너무 헤어라인이 웃기잖아요 다른 색으로 칠해줘야 합니다 헤어라인 너무 웃긴데? 지그재근데? 자연스럽게 하시면 끝인데 별로 안 자연스럽죠? 괜찮은가? 가르마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확실히 눈썹을 안 그려서 그런가? 이 정도면? 근데 뭐 이 정도면? 근데 뭐 이렇게 얇게 다 익으면 이렇게 이용해야죠 더 얇게 다 익으면 더 얇게 좀씩 더 까맣게 도착 도착 이피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뻗었어요 쇼파에 너무 힘듭니다 별로 걷지도 않았지만 너무 힘들어요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 도착하러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맙습니다 마주니